자 오늘도 2015학년도 수능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대한민국의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기훈 선생입니다. 자 2015학년도 다시 통합된 수능 영어를 완벽 대비하기 위해서 세듀에서 펴낸 세듀 수능실감 EBS 변형 독해 모의고사를 이제 시작합니다. 자 수험생 여러분들께서는 편안한 마음으로 지금까지 갈고 닦은 실력을 온전히 발휘해서 문제풀이를 진행해주시고 우리 세듀 수능실감과 더불어서 올바른 EBS 연계학습을 성공적으로 이뤄내며 동시에 비연계문항도 잘 해결할 수 있는 진정한 영어력을 기르실 수 있기를 두선모아 기원하겠습니다. 2015학년도 수능시험까지 중간중간에 힘들고 여러분들을 지치게 만드는 여러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자 그때그때마다 그 고비고비마다 잘 여러분들이 극복해내서 꼭 여러분들의 4기 충천을 끝까지 이어가시길 바랍니다. 자 여러분 수능실감 그리고 실제 수능도 잘 봐요.